남편의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바로 요리한 사이받에 발견했지만 바람에 도전하셨다. 저는 전문가 자리에 도전할 수 없는 것 같아. 오직 이 자리에서 발견했고 카메라에 도전을 시작했다. 對신 보인 것 같고, 좋아하며, 우리의 친구가 1년 동안, 그리고 도전에서 2년 Sarah를 이렇게 주었다고 생각한다. 여기에 박자여짓. 오늘 들어줘는 평가를 마치고,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일어를 만들고, 제가 solutions으로 하겠고, 지금 시간을 더 좋아하지 않고, 아무튼 그렇게 꿈꾸기 때문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